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흘뻔 너 고민 중 막상 네 앞에서 네 꽁꽁 열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의 반구이 죽지를 못했어 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소요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은 어쩔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에 나 네게 불안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날라 열고 싶지만 나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거울앞에서 새벽까지 여쭙한 인상과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을 하고서 고개를 숙였다 하하 아직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이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에 나 네게 불안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날라 열고 싶지만 나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이러지도 사라지도 못하는데 속이 왈칵 뒤집힐 거 잊어봤으면 어찌 챙겨야지 날 봐달라고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 좋아해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다 말이야 범차오르다 못해 내 맘이 꾹꾹 아려와 두 번은 말 못해 너 지금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날 좋아해 고맙습니다